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예요. 반려견과 유기견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아빠와 의미 있는 제주 도보일주 중이에요. 오랜 시간 걷다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길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화장실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아빠와 나의 도보일주 과연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까요? 주변에 화장실은 많은데 저랑 같이 다니면 정작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늘 고생하는 우리 아빠. 휴 이제 한숨 돌렸네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빠는 답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반려견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산책길 개발이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화장실이래요. 좀 앉아다 갈까요? 아 샌디야 올라와. 얼마 만에 변기통에 앉아왔는지 이게. 우와. 아 기독 주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흐흐. 많이 좋다. 아. 급한 욕무 끝. 이제 다시 출발. 시원한 바람이 코끝에 간지려요. 아빠랑 함께 걷다 보면 아름다운 곳들이 우리를 맞이해요. 와. 진짜 좋다. 샌디야. 나중에 비양도를 한번 가볼까? 샌디. 응? 샌디야. 아빠, 비양도도 좋은데 근처에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래 한번. 얘가 그 유명한 샌디 아니에요? 아 예. 유명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인별 그램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유 저 우리 샌디 간식 사 먹으라고 조그마하게 후원도 조금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 입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얘는 지금. 너 뭐 봤어? 아빠 이 삼촌이 나 먹으라고 족발 가져왔나봐요. 아 얘는 먹으면 너무 좋아. 특별한 간식. 네. 아무래도. 버림도 많이 받았고. 아 이경도 했는데. 다른 애들 비해서 되게 너무 좋아. 샌디야. 아빠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삼촌 얼른 주세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또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방향이구나. 뭐 나쁘지 않구나. 좀 더 힘이 나죠. 아무래도. 하이텍입니다. 네 해주시니까. 샌디야 내 족발은 물지 마. 내 족발은 맛이 없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해. 진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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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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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더 힘이 나요. 어떤 분들은 숙소를 제공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간식이나 후원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아빠 여긴 어디예요. 친구들 소리가 많이 나는데. 안녕. 얘들아 안녕. 여기는 헬림 쉼터라는 곳이에요. 집을 잃은 배의 20여 마리의 친구들을 보호하는 곳인데. 후원금으로 구입한 사료를 기부하기 위해 잠시 들렀어요. 그런데 이곳의 친구들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슬펐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왜 사람들은 친구들을 버렸을까요. 우리도 한 가족인데. 슬프야. 쟤들 완전 힘드네. 그치. 진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처음. 슬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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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 좀 쉬어야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귀여울 때에도 많아요. 제가 다 안 힘들게 해줘야죠. 한 번 달려? 괜찮은데 한 번 달려? 달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이런 평범한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빠는 가장 중요하대요. 아빠 빨리 놀아요. 현기증 났란 말이에요. 가자. 유지아. 오케이. 그때야. 오케이. 아빠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쉼터 친구들도 어서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친구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시작된 도보 일주. 아빠가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대요. 제 걸음도 절로 빨라졌어요. 바로 이곳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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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가자! 다르셨어? 아니요. 너무 안가워. 너무 안가워. 그래서 사실 별로 오기 싫어요. 이대로 여기 두고 가야겠다. 아빠 삐졌어?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샌디야 고생이네. 아빠 잘못 만나서. 잘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지금. 물 조금 하고 커피 좀 얻어먹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괜찮습니다. 물이 때까지 안 준 것 같은데 샌디. 아니 한 통중에 이 정도 주고 내가 이 정도 먹었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맛있어. 커피 드시고. 고맙습니다. 따뜻해. 제가 오늘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프라이즈요? 네. 이분입니다. 고생한다. 네가 진짜 고생한다. 네. 한 명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걷겠다고 해서. 아 진짜로? 네. 이제 샌디 오빠 한 명 해가지고. 괜찮겠어? 응? 나 삼촌이 생긴 거예요? 그 샌디 있어서 밥 못 먹고 한 적도 많다면서요. 그럼 잠시 맡아주고 어디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고. 아무튼 그러면 짐을 싸서 나오세요. 지옥으로 화장실 중이라서 지옥 정도는 아닌데.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 샌디 손. 하나 둘 셋 파이팅. 늦었어요. 네잇. 이제 아빠와 둘이 걷던 여행이 셋이 됐습니다. 셋은 넷으로 넷은 다섯으로. 언젠가는 수많은 분들이 저희와 마음의 걸음을 함께 해주시겠죠? 그때까지 샌디와 아빠의 여행은 계속될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